자, 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연의 바나다의 정말 메인 순서죠? 네, 카푼의 트릴로지를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컬러입니다. 컬러, 컬러, 색, 색.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각각의 색깔이 있다면서요? 1부 로키에서는 롤라가 이 도시를 떠날 수 있다.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열정의 빨강. 가고 싶다, 떠나고 싶다. 그걸 빨강으로. 그렇죠. 빨강 불 켜졌어요. 네, 롤라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루시퍼 에피소드에서는 닉니티가 꿈꾸는 말린과의 행복을 노란색으로 표현합니다. 그래서 말린이 저에게 메어주는 넥타이가 계속 옐로우 계통의 넥타이를 계속 메주고 있고요. 그 옐로우 타이를 결국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유심히 보시면 그것도 또한 재미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 빈디치에서는 타락한, 부패한 그 도시 안에서의 정의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. 파란색으로. 그 파란색은 살짝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. 이건 공연을 꼭 보셔야만.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파란색이 결국 어떤... 파란색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를. 그러니까 내가, 저도 그린 거예요. 제가 그게 초연인지 재연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느낌으로 알겠어요. 그때 봤었던 색깔로 내가 뭘 봤구나를 기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색깔이 주는 것이 다만 어떤 하나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객들로 하여금 큰 잔상으로 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 색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잘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색인 것 같아요. 신호등. 맞아요. 빨로파. 그렇죠? 빨로파. 신호등.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뭔가 그 컬러가 변할 때마다의 그 느낌이 또 궁금해지네요. 결국 그 색깔이 각 극에서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.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럼 두 분에게는 어때요? 각각 자신을 표현하는, 인간도 좋고 배우로서도 좋고 나만의 색깔이 있다. 저는 오늘도 입고 왔는데 저는 이 블루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블루는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데 요즘 파란 하늘 보면 너무 상쾌하고. 행복해요. 힐링되고 그냥 그 색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. 맞아요. 또 바닷가를 가요. 그 깊은 푸른 색깔을 보고 있으면 그 모두가 또 안정감을 얻고 거기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느낌들. 그래서 저도 배우로서 항상 좀 파란색처럼 좀 상쾌하고 기분 좋은 어떤 느낌도 주고 또 안정적으로 저의 공연을 보면 좀 릴렉스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.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미 그러십니다. 왜냐하면 시원시원한 성격이시니까 또 파란색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 공연에서의 배우님을 떠나서도 그냥 이런 인간 자체의 우리 배우님을 보면 모두가 유쾌해지는 그런 힘을 받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느 분이 비웃으셨죠?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해야 돼. 아 너무 줘도 안 돼요? 너무 줘도 안 돼요. 자 그러면 윤리 씨. 저는 생각해봤는데 눈이 가는 색깔이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. 두 개. 네, 보라색하고 초록색. 맞다, 보라색 좋아하세요. 뭔가 정해진 색깔이 없는 뭔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느낌? 오묘한 느낌이 또 있잖아. 네, 오묘한 느낌. 그렇게 바라나 봐요, 제가. 그것도 좋다. 딱 색이라 돼 있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묘한 흰색도 좋은데 흰색은 누군가 칠해야 되고 그냥 이 보라색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보라색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곡적인 느낌의 색이잖아요.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야, 아싸는 거 아니야. 아싸는 거 아니야. 아싸는 거 아니야. 3세판, 7회는 행운,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지만 6은 왠지 뭐가 좀 666. 뭔가 나 안에 해. 그래서 어떤 그런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그런 뭔지 모를 연상이 좀 돼요.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도 나만의 해석을 좀 해보고. 그렇죠. 또 색깔도 찾아보고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렉싱턴 호텔 661호가 가장 중요한 장소이긴 한데 이게 또 이 하나의 장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건을 풀어내는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.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컬러. 컬러. 컬러를 이제 뭐 쿠션이나 닉의 넥타이, 롤라의 의상, 뭐 가발,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조금 포인트로 놓여져 있고 데코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 같은 장소인데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. 모든 게 진정한 자유는 완벽한 제약에서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공간이라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담이 될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네요.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해. 맞아요. 이게 제한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상상력도 그냥 다 저리 뛰고 저리 뛰고. 그 하나의 공간에서. 그래서 그 하나의 공간에서 10년의 주기가 있지만 그 한 공간에서 다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사건들을 연결해주는 또 다른 또 매개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죠. 로키에서 나오는 아주 가벼운 메모가 있어요. 메모에 대한 언급이 있죠. 메모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게 결국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등장을 해요. 다 말씀하셔도 되나요? 그러면 그 메모가 20년 있었던 거네?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2, 3편 본다면 1편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니까요. 맞아 맞아. 미친다니까요. 잠을 못 자요. 그러니까 세계 그냥 염따로 다 보시는 게 가장 좋다. 그렇죠. 그래서 1편에서 1편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의 얘기를 또 3편에서 해요. 물론 다른 상황으로. 다른 상황으로 그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일러가 되는 그 어떤 그 소품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속 보여지고 언급되어지고 세 번째에서 쓰여지죠. 아 소품이 있군요. 그게 뭔지 아직까지 공연 안 보신 분들은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작품 처음부터 시작해 보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은 정말 예상된 사항으로 되고요. 이렇게 우리는 컴퍼랑을 민침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뱉경을 또 진행하기 때문인데요.